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가, 또 자바스크립트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에 대한 좀 더 보편적인 의미를 음미해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HTML과 자바스크립트는 둘 다 컴퓨터 언어입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컴퓨터 언어이면서 동시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고요 HTML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을 예전에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음악회 같은 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음악이 연주되는 순서가 있죠 이런 순서를 예전부터 프로그램이라고 했대요 즉 프로그램이라는 말의 중심에는 순서라는 의미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만드는 행위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그 순서를 만드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소프트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소프트웨어가 차용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컴퓨터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기능들 중에 하나만 필요한 경우는 사실 별로 없죠 어떤 의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여러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순서대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순서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자주 반복하고 또 우리가 실수를 자꾸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점점 그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그 불행에 충분히 절망한 사람들이 이 불행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되어야 할 기능을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맞게 글로 적어두는 방식을 고안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작업이 필요할 때 적어뒀던 글을 컴퓨터에게 내밀면서 이걸 실행해줘라고 하면 컴퓨터는 그 일을 하겠죠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HTML은 웹페이지를 묘사하는 목적의 언어이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HTML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다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고안된 컴퓨터 언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웹브라우저의 여러 기능이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형태를 띄고 있고 바로 이런 점이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다르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치해서 컴퓨터의 기능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코드처럼 보시는 것처럼 바디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은색으로 한 다음에 바디 태그의 텍스트 컬러를 흰색으로 해 라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랍도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나열하는 것으로도 만족스러웠지만 조건에 따라서 다른 순서의 기능이 실행되게 하고도 싶어지고 또 반복해서 어떤 기능이 실행되도록 하고도 싶어졌습니다 또 이 코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 순서의 배치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 복잡해진 순서를 단순하게 잘 정리정돈하는 방법도 차차로 고안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인류의 여러 가지 욕심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한 위대한 업적들 그런 흔적들을 따라가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어떤 언어이건 가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들 이를테면 조건문, 반복문, 함수, 이러한 것들이요 이러한 기능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bearer 원 원 원